자, 오늘은 부피가 좀 크네요 샤오미에서 나온 공창전 1세대 모델이다, 1세대 모델이다 뭐가 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뚜껑을 열면 이게 뭘까요? 사용소 설명서 저는 CD인 줄 알았더니 사용설명서네요 그림에서 보듯이 충전 케이블 같고요 입고 본체 그 다음에 이거는 헤드레스트 뒤 쿠션 같고요 본체하고 거치대 좋은 케이블 오우 장단이 기네요 충분히 설치할 것 같고 헤드레스트 옵션 거치대 벨크로 타입은 아니네요 샤오미가 요즘 만듦새가 좋네요 그 다음에 본체 양쪽 끝에 펜이 달려놓을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필터 교체는 뒤를 보시면 이렇게 나름 견고하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잡아서 그 다음에 잡아서 빼는 시계 하 그 다음에 잡아서 빼는 시계 그 다음에 잡아서 빼는 시계 감사합니다.